비대면으로 올 것도 없이 갈 것도 없이 딱 한 시간만 하는 전화인터뷰 침창맨입니다. 오늘은 음식 리뷰의 새로운 지평을 연 흑백 리뷰 백돈흑돈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침창맨님한테 인사드리고 아이고 살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즐겨 와가지고요.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어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대기시죠? 네. 저 집에 있지요. 그런데 영상이 자주 올라오는데 지금 좀 시간이 어떻게 나셨나 봐요. 아이고 침창맨님 이거 라디오 인터뷰 한다고 아침 낮에 진작에 찍고선 이렇게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식품 리뷰하고 있는 흑백 리뷰의 백돈희입니다. 아예 뭐 저 딱 특별히 해놓은 건 없고요. 그냥 나오는 신제품이나 이렇게 밀키트 같은 거 그냥 제 입에 맛난 거 맛있다고 추천해드리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요. 뭐 오늘 자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흑돈님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예. 아 여기 옆에 이슈.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동적이라. 아. 아 예. 처음에 계신이라. 오늘 만나서 뵈서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원래는 좀 약간 까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백돈님한테만 좀 까칠하신가 봐요? 아 예. 뭐. 리뷰 진행하는 와중에 조금 이 친구가 말을 좀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좀 낯을 가리시나 봐요. 아 예. 제가 좀 내동적입니다. 아. 될 수 있으면 말 걸지 말까요? 아 아닙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돈님에게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이제 흑백리뷰라는 채널인데요. 리뷰 중점적인 채널이에요? 예. 그렇죠. 저는 식품 리뷰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거 리뷰도 막 좀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요. 아. 다른 거 그냥 식품 리뷰나 뭐 이렇게 나가서 음식점 리뷰도 좀 하고 예전에는 다이소도 좀 했었는데 아. 이 타이소 리뷰 같은 거 이렇게 주방기구 같은 것도 재미는 있는데 야. 이게 컨텐츠 짜기가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다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먹방 아니 음식 리뷰를 하시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는 신제품이 막 쏟아지니까 그거 고르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신제품 엄청 많은데 사실 그중에서도 이게 제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 골라서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추천을 받는데 어느 창구로 받습니까? 아. 추천받는 거예요? 추천받는 거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어. 이거는 그래도 유튜브 각이 좀 나오는구나 싶은 것들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는 게 다 읽어보시는 거네요. 아. 그러면 댓글은 제가 하트를 누르지 않더라도 다 눌러봐요. 요즘 하트를 누르는 거는 초반에 이렇게 달아주셔서 감사하다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애드 입고 그러니깐 제가 다 이렇게 누르지는 못하고 아무튼 뭐 웬만한 댓글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귀찮아서?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댓글이 몇 개 없었으니까 여유가 됐는데 지금은 댓글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한 분 한 분 이제 하트를 붙이려면은 귀찮잖아요. 그냥 솔직히. 아. 오늘부터 댓글 닫을게요. 아니. 하트 다 누를게요. 오늘부터. 아. 혹시 지난 것도 혹시 지난 댓글도. 예. 아이. 제가 시간 투자해서라도 이달 안에 다 처리할게요. 아. 아닙니다. 그. 하트는 어. 또 계속하면 변별력이 없어요. 하트를 다 하면 안 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이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예. 아유. 큰일 났고 계십니다. 아유. 아유. 그래서 다이소 리뷰나 뭐 이런 거 다른 거 음식 말고도 다른 것도 하셨는데 좀 그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그냥 다시 음식만 하신다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니 뭐 잘 나오곤 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콘텐츠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이제 위스키 리뷰도 있는데 술 리뷰나 네. 근데 그건 이제 흑돈의 아이디어예요? 아유. 술은 제가 워낙 좋아하고 잘 먹기 때문에. 아. 그러면 흑돈님이 강력하게 추천하셔가지고 이게 먹게 된 건가요? 네. 술 리뷰는 제가 항상 백돈이 음식을 가져오다 보니 저도 첫날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 아. 이렇게 뭐 한통구라든지 뭐 와인이라든지 한 번씩 가져와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그 술이나 이런 거를 평소에 얼마나 드세요? 아. 술은 뭐 남들 마시는 만큼 한 두세 병 정도 마시는데 두세 병이요? 소주요? 네네네. 와. 그건 진짜 많이 드시는구나. 백돈은요? 백돈님은요? 예. 아이. 전 원래 잘 못했는데 저는 안주 좋으면 이렇게 좀 잘 먹고 그래요. 예. 안주 없이 그냥 마시면은 금방 쉬는디 안주 좋고 사람 좋으면 왜 사람이 안주라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이렇게 사회수를 잘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죠. 아. 그러면은 속취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백돈님은? 예. 아이. 저는 뭐 한 병 반 정도 저기 했는데 예. 뭐 저기 하다 보면은 조금 뭐 넘겨서 먹기도 해고. 네. 뭐 그래죠. 혹시 조금 넘겨서 드시면 두세 병까지도 드실 수 있나요? 아. 가끔. 아. 가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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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흑돈님이 술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좀 같이 두 분이서 좀 같이 술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아. 얘랑은 잘 못 먹어요. 얘는 성격이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얘랑 모시면 섭쇼요. 아. 그럼 흑돈님은 좀 약간 혼술하는 스타일이세요? 아. 예. 좀 집에서 그냥 혼자 간단한 안주 놓고 그렇게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두 분이 막 그 리뷰 영상에서는 티격태격 하시는데 진짜 그 성격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오디오가 하나도 안 겹치시고 서로가 하도 오래 합을 맞춰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피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피해주시고 이런 게 진짜 되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거는 네. 그건 아무래도 이게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대화 형식으로 구성을 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아무튼 두 분이 굉장히 친하신 게 느껴지고요.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듀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유튜브를 시작하실 때 다른 일을 병행하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아. 예. 처음에는 맘스터치 했어요. 맘스터치에. 아. 맘스터치를 한다는 게 점주를 하신 건가요? 네. 점주라서 이렇게 처남하고 같이 해가지고 명의는 처남이 했는데 실질적인 메인 운영은 제가 해면서 예. 아. 예. 제가 점주로서 이렇게 매장을 운영하고 했어요. 예. 그거 할 때 처음에 지금 재밌었어요. 아. 예. 이게 제가 원래 충남 아산 사람인데 예예. 예. 이게 당겨서 처음에 오니까는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렇게 사장을 하니까는 또 알바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잘 받아줘요. 처음에는 좋다고 막 아 이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구나 그리고 신나게 얘기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그 알바 친구들이 에에에에에 하고 이렇게 웃고 있고 염소 둠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반응 해주니까 신나 가지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약간 억지 리액션이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래고 나서부터는 아 내가 얘들을 괴롭히고 있었구나 싶어 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냥 뭐 해고 그랬죠. 약간 그 사장으로 점주로서 다른 알바생들하고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알바생들이 좀 반응이 흑돈님처럼 돼가지고 어떤 흑돈님같이 좀 그런 캐릭터에 영향을 좀 줬을까 해서 그때 알바생들이 흑돈님 성격 형성에 말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경험이 굉장히 지금 도움이 좀 됐을까요? 아니요 뭐 그런거는 흑돈님 원래 그때는 딴 일하고 있었고 그래도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만 떠들고 있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도움이 됐네 그죠? 아 그러면은 그때는 흑돈님하고 아시던 사이죠 그때도? 아니 흑돈님은 저희 원래 고등학생 그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때도 좀 자주 보셨고요? 아니요 뭐 같은 학교 생겼으니까 오다가 다 잘 들고 그랬죠. 아 그랬구나. 그 맘스터치 점주를 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오래 하셨나요? 아니 맘스터치는 제가 한 2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아 그때 막 코로나가 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아 코로나가 이게 진짜 그 실제 그 체감이 엄청나죠? 정말 아니었으니까 매출이 한 40% 30% 40%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 전화이고 아 네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럼 그때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때 이제 절친했던 그 흑돈님이 옆에서 조언 안 해주시던가요? 아니 흑돈님은 집 먹고 사느냐 바쁘니까 아 뭐 그때 조언하고 그런 건 없었죠. 그럼 혹시 그때 흑돈님은 뭐 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흑돈님은 그때 공장 낸겨쇼 공장. 아 아산의 고향에서 공장 낸겨쇼. 아 아산 공장에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 유튜브는 제가 맘스터치 하면서 제가 원래 먹방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먹방. 네 1세대분들 엄청 많이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찬피디님이 뜨는 거예요. 예예 찬피디님. 예 그러니까 찬피디님 엄청 팬이었는데 라이브를 보는데 아 자기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누구든 해봐라 막 그리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캠 하나 사가지고 딱 시작한 게 된 거예요 그냥. 아 그러면은 그거 캠으로 한 거는 이제 맘스터치 그 영업장에서 녹화를 뜨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그건 집에서 있죠.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원래 저 혼자 할 때는 그 찬피디님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테이블도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찬피디님 복사본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상만 한 200개가 넘죠. 아 그렇구나. 되게 많이 하셨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하다가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고유의 것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채널명이 배운돼지였어요. 네. 처음에는 배운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백도님만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흑도님하고 같이 하는 흑백 리뷰가 코너였는데 네. 그게 반응이 좋은지 채널명이 흑백 리뷰로 바뀌고 두 분이 계속 같이 가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백도님 혼자서 하신 거는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저는 2년 동안 했죠. 2년 동안 쭉 해면서 2년 동안 한 200여 개 영상 올리면서 4천 명의 구독자를 딱 모았죠. 제가 아 이게 그 찬피디님 느낌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200개인 거죠? 그렇죠. 아 네. 4천분의 구독자를 모았고 네. 그러다가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그때 찬피디님하고 찬피디님도 저 유튜브고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찬피디님이 그거 충청도 토백이니까 사투리를 한번 써봐라는 거에다 더해서 그 너덜트의 당근마켓을 딱 보는데 네. 아 이게 둘이서 티키타카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나도 누구 한 명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해가지고 흑도님을 전화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네. 나를 좀 이제 도와줘야겠다. 나를 도와줘야겠다. 네. 해가지고 딱 불러 앉혀가지고 해봤더니 아니 시상에 원래 댓글이 한 3개 5개밖에 안 달렸거든요. 네. 첫 영상 올라가자마자 댓글이 한 60개가 쭉 다니는 거요. 아 이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시작부터 느낌이 아주 남달랐군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 요거다 싶어가지고 그거 쭉 밀고 나간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흑도님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도와주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몇 번은 그냥 도와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아예 같이 전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아 예. 저도 그래서 뭐 일하고 있던 와중에 백도니가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한번 도와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몇 번 와서 이렇게 촬영을 뭐 여러 개 촬영하고 내려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백도니 친구로 마음스터치 아예 접으면서 저도 같이 아예 일을 그만두고 둘이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처음에 할 때 뭐 백도님이 이번에 같이 했더니 댓글도 많이 달리고 느낌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 어 같이 하자 했을 때 그 제안을 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유튜브가 되새고 했으니까 뭐 크게 고민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 과감하게 그러면 거기서 어 승부수를 던지듯이 일하시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합류하신 건가요? 아 그만둔 건 10만 근처에서였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이제 병행을 하시고요. 예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채팅창에 막 이런 그 채팅이 있었어요. 채널 주인은 백도님인데 왜 흑도님이 백도님 자꾸 무시하냐고 백도님 팬으로서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콘텐츠적인 작법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평소에는 그 사이가 되게 좋으시고 한데 뭔가 주거니받거니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아 어쩔 수 없이 예 아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되겠습니다. 아 화장실 예예 다녀오세요. 예. 죄송해요. 아 야 너무 많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 좀 자주 가시게 되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도님은 불만은 없으세요? 예 아이 뭐 저 불만이 뭐 있슈 아 예 덕분에 잘 된건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구나. 네 그죠. 그러면은 어 그때 이제 처음에 했던 그 컨셉이 조금 궁금한데요. 그 참 피디님 그 느낌을 했을 때 그때도 배운돼지였어요? 채널명이? 예예 그때 맨 처음 맨 처음 영상은 뭐 백꿀티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돼지 꿀팁티비에다가 그거는 그냥 티비가 좀 티비라는 그런걸 안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먹어요 배운돼지로 바꿨었죠. 아 그럼 되게 많이 바꿨네요. 예예 총 3번 바뀐거죠. 처음에 백꿀티비요? 백꿀티비 배운돼지 꿀팁티비 아 배운돼지 네. 근데 배운돼지를 계속 민 이유가 뭔가 배웠다는게 무슨 뭐가 중요적인 의미가 있나요? 와이프가 와이프가 둘이 집에 둘이 어디 가게집가가지고 삼겹살을 먹더라도 이렇게 쌈 싸먹고 할 때 여보 이렇게 먹어봐 내가 한 쌈 싸줄게 하고 딱 싸주면은 먹고선 야 역시 배운돼지요 잘 먹어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먹을 줄 아는 돼지다. 네 먹을 줄 아는 돼지다. 아 그러니까 뭐 먹어도 하나 먹어도 맛있게 먹는 법을 아는 배운돼지다. 네 그죠 그죠 그죠. 아 그래서 처음에 배운돼지였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백두님과 흑두님은 두 분은 이제 그 형제는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동창인 거죠? 우연치 않게 그 고등학교 때 만난 거죠? 아니 원래 그 충남 아산에 그 백가들이 좀 있어요. 거기 자리 잡은 백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중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아 그래요? 네. 아 성이 같아요? 네. 같은 백시예요? 네. 아 그러면은 좀 위에 이렇게 그 먼지에 있는 것 같아요. 먼 친척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그죠. 백가는 원래 다 하나요. 아 그렇구나. 이게 원래 뭐 얘기 좀 참 재미가 없는데 저기 예전에 중국에서 소원시대 때 넘어가가지고 살이 잡았다가 하나는 수원 하나는 남포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퍼진 거라서. 아 그래서 어쩐지. 그런데 두 분이 성격이 이렇게 다른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이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희석이 됐지 뭐. 아 그렇구나.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흑두님이 평상시에는 그래도 좀 많이 따뜻하고 그렇게 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 분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분배는 정확하게 반반해야죠. 사람이 그런 거에 욕심 부리고 그러면은 오래 못 간다고요. 같이 할 때는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죠. 아 그럼 백두님이 오 가져가시고 흑두님이 오 가져가시고. 왜 그래요? 공평하게. 왜?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도 백두님 통장이 따로 있고 흑두님 통장이 따로 있겠네요. 아니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편집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편집 직접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직접 하시나요? 아니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하다가 이제 흑두님을 같이 하면서 너는 내가 음식도 골라오는데 너는 너무 핸 거 아니냐고 흑두님한테 얘기해서 흑두님과 편집을 좀 하다가 지금은 편집자분 한 분 계세요. 아 그래서 전에는 편집을 흑두님이 좀 하시다가 지금 편집자를 한 분 두시고 그러면은 편집자분이 거의 다 하세요? 아니면은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직접 할 때도 있고 편집자분이 사실 매일은 한 80-90%는 편집자분이 하시고 이제 제가 사실 근데 어차피 편집자분이 해도 이게 초단위로 다 이게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들어가기 초단위로 피드백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거진 제가 한다고 봐야죠. 그럼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아 또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되게 아니 보니까 되게 섬세하셔가지고 영상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깔끔하고 섬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다른 편집자분이 해도 자기 입맛대로 하느라 거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아니 아니 뭐 뭐 해다 보면은 다 저기 원래 전문가들이 하시는 건데 뭘 그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렇게 대화 형식이다 보니까 이게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이게 다 쌓여진 대본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맞아요 대본. 왜냐면 그 음식을 음식을 먹은 이후부터는 사실 저희가 뭐 먹어본 게 아니니까 그 밑으로는 대본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대본 기반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괜찮죠. 아 그렇구나. 혹시 그 흑돈님은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아니 뭐 배가 아픈 거 아직 안 왔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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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부르시지는 마세요. 제가 아니 그 편집을 흑돈님이 직접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뭐 편집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좀 약간 제작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그 백돈님과 흑돈님이 촬영을 하실 때 순서가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로 제작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면은. 네 말씀하세요. 같이 앉아. 일단 처음에. 네. 일단 음식을 먼저 골라야죠. 음식을 제가 먼저 골라갖고 이렇게 몇 개를 흑돈이한테 보내주면 흑돈이도 이렇게 또 검색을 막 해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음식이 하나 정해지면은 이제 둘이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살짝 궁금한 게요. 음식은 드셔보시고 들어가요? 한번 이렇게 뭐. 아니요 아니요. 아예 안 먹고 들어갑니다. 촬영할 때 아예 안 먹고 그냥 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예. 아 촬영할 때 처음 먹는 거죠? 먹고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예. 제가 광고하는 제품들은 다 먹어보고 해요. 아 이게 별로면은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소개할 때. 철저하게 뭐 하니까. 예 그죠 그죠 그죠. 아 약간 그런 어떤 그 구독자와의 그 신뢰관계를 깨기 싫어서. 그죠 그죠. 아 그렇구나.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광고는. 예예. 다른 거는 그냥 호기심에 하는 거는 뭐 리액션의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그 촬영할 때 처음 먹어보는 거다. 예예. 아 그러면은. 예. 그 대본이라고는 당연히 이제 대본이 있지만 전체적인 진행 대본은 있지만. 그래서 한마디 그 압축평 한 줄평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냥 그냥 쌩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다 애드립이죠.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마지막에 한 줄평이 되게 좋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 뭐 이거까지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하나 하려고 한 20분 동안 앉아있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에 그 딱 압축되는 그 한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그 자리에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그죠. 아 그러면은 흑돈님이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같이 보태주세요? 예. 그때는 뭐 그때는 앉아가지고 뭐 이런 멘트는 어떠냐 저런 멘트는 어떠냐 그렇게 얘기 되죠.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중간에 그 음식을 미리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잘랐는데 죄송해요. 그 순서를 다시 거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음식 선정하고 이제 대본을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본을 이제 둘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본을 이제 쭉 작성을 하고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떤 것이 궁금할 것이냐 사람들이. 예. 어떤 부분을 이 음식의 궁금한 부분을 긁어주면 대중들이 좋아할 것이냐.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것이냐를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촬영을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 어떤 주거니 박거니는 기본적인 그 대사는 정해놓고요. 예.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 와중에도 애드립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 대사대로는 안 하죠. 분위기 따라서. 네. 항상 대사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예예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흑도님 먼저 촬영하세요. 백도님 먼저 촬영하세요. 아니 같이 앉아서 촬영해줘. 아 같이 앉아서 촬영하는데 왠지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 한 대로 몰아서 찍는 것 같거든요. 아니 두 대에요 카메라. 아 카메라 두 대에요. 아 그래서 그. 카메라가 두고 마이크도 두 개에요. 아 그래서 동시에 하시는 거구나. 예예.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 어떤 일정한 형식대로 이제 촬영을 하시고 이제 그 영상을 만들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한가부터 이제 좀 약간 변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죠. 그죠. 예를 들면 미스터비스트 초콜렛 같은 경우는 미스터비스트 목소리 같은 것도 이제 성대모사를 직접 하시고. 예. 그죠. 뭐 뭐 약기소바 같은 거 드실 때는 야쿠자나 깡패 일본 깡패 성대모사도 하시고. 그 캐릭터의 이름은 시돈입니다 시돈. 아 시돈이에요. 아 그게 있구나. 그 자주 나오는 그 사람이요. 예예. 그렇죠. 아 그거는 백돈님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제가 해놓은 건데 그건 시돈이에요 시돈. 예예. 아 그렇구나. 백돈의 서브 캐릭터죠. 아. 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그냥 하다가 너무 이제 슴슴하다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케이스겠죠? 그렇죠. 매일 번 똑같은 걸 찍어내면은 안 좋아하니까. 예전에 스카 님이 얘기한 그 명언 있잖아요. 네. 유튜브는 가만히 서 있으면 뒤로 가는 런닝머신이다. 계속 뛰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음에 심고선 언제나 항상 변화하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좀 성대모사나 이런 거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뭐 보고 따라해봤는데 어떻게 대충 비슷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도 좀 잘하세요 원래? 아 일본어를 차리지는 못하고 그때그때 저기 번역기 열심히 돌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흑돈님은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흑돈님은 들어오셨나요? 아 예 좋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찾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편집도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예. 그 원래 편집을 좀 하실 줄 아셨어요? 포토샵은 회사 다니면서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뭐 포토샵을 대충 좀 다룰 줄 알다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도 다룰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맡았던 역할이 뭐였나요? 아 그 공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장에서 사무직에 있었습니다. 아 공장 사무직에서 포토샵을 원래 하시던 보직이었는데 원래 알던 프리미어를 백돈님이 음식 선정이랑 뭐 다 하니까 흑돈님도 좀 뭐 좀 해라 요청을 하니까 아 마침 내가 프리미어를 다룰 줄 알아서 편집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네 포토샵을 할 줄 아니 뭐 프리미어 프로도 조금 공부해보면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은 그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흑돈님한테 백돈님이 앞에서 막 미스터 미스터 초콜릿 막 할 때 그 성대모사도 하고 일본 시돈 그 성대모사도 하고 할 때 네. 굉장히 그 짜증나는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네. 실제로 좀 짜증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역할로 원래 그 좀 약간 싫어하는 티를 내야 이게 영상이 재밌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오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진짜로 싫은 거예요? 네. 보통 그럴 때는 대본을 그날 당일날 보여주거든요. 자기 혼자 써놓고 아 공유를 안 해놓고 당해야 되니까 그냥 네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다 찐텐입니다. 아 그래서 댓글에도 막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진짜 짜증난 것 같다. 흑돈님이 진짜 짜증난 것 같다. 이거 뭐 그 일본 강패 성대모사는 되게 싫어하신다. 아 그게 진짜구나. 근데 다른 거 뭐 아데코 하실 때는 해야 되니까 하시는 거고 아 그게 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제가 애드립으로 아데코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아데코가 아닌데 그냥 아데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아데코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백돈님은 좀 상처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구독자분들이 그 템포와 그 백돈의 당황한 표정 네. 억울한 표정 그런 것들을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백돈님은 감내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백돈님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이 뭐 저는 사실 조금 짜증나는 데가 있고 뭐 저기 핸디? 아이 그래도 뭐 괜찮아요. 아 좋아해 주시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예정에도 없는 아데코 아데코 하면 아무리 그 촬영이라도 기분이 나쁘게 마련이잖아요. 아이 괜찮아요. 아이 사실 그런 거는 받아들여야죠. 먹고 살려면은 이게 참 그런 거 정도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또 되게 서글서글 하시고 되게 열린 마인드로 이게 되게 촬영장 분위기를 확실히 백돈님이 좀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에 좀 여쭤볼 거는요. 음식 리뷰 채널인데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통 어디서 얻으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아 신제품은 뭐 특별한 거 없이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보통 어플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렇게 다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식품 어플들 뭐 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뭐 윙잇부터 해가지고 뭐 쭉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다 들어가서 매일 아침에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그런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렇고 모든 편의점 매일 공식 계정 모든 프랜차이즈 공식 계정이 알람 설정까지 해갖고 다 팔로우가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식품 기사들도 다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보고선도 혹시 놓치는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그런 신제품 같은 거 모아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네.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신제품은 그래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해면서 이렇게 뭐 카톡도 다 알림 설정 해놓고 뭐 이렇게 다 해면서 그렇게 해서 신제품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 뭐.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은 뭐 신제품 파로메타라고 할 수 있죠. 아 원래 옆에 흑도님이 계셨으면 아 좀 굉장히 짜증 내셨을 것 같은데 옆에 표정이 어떠세요? 얼굴 찡그러졌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좀 참고를 하시겠네요. 아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보죠. 유튜브는 그래도 못해도 하루에 두 시간 이상 그래도 적어도 한 네 시간 이상은 보자고선 그렇게 열심히 보고 유튜브도 보고 틱톡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그렇게 콘텐츠는 많이 보고 있죠. 아 그걸 되게 철저하게 하시네요. 이런 거 준비나 뭐 선정이나 뭐 촬영이나 확실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체계적이고 되게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정성 들여서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렇게 해야 봐주시지요. 대충 해면 누가 봐주간뉴. 아 그 차돌 철면수심 차돌 짬뽕도 하셨던데. 아 예 그거 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됐어요? 철면수심 차돌 짬뽕은. 아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는 계속 눈직 흔들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쓰잖아요. 철면수심이 누군지나 아셨어요? 아 예 예. 그 저기. 그 뭐요. 그 주사위 이거 잘 아시는 분. 주사위 잘 아시는 분. 아 야추다이스. 네 야추다이스. 아 그래서 처음에.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건 아니고. 철면수심 차돌 짬뽕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 이게 누군지 해서 검색하니까 야추다이스가 먼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머리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아 맨사고. 말도 굉장히 잘해주고. 맨사고. 아 맨사고. 그래서 철면수심 차돌 짬뽕 드셔봤는데. 제가 리뷰 저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한줄평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하셨죠 그때? 아 저도 기억 안 나. 아 아마 제 생각에는 약간 가성비를 중시하시거든요. 그 백두님이. 그래서 아무리 맛있어도. 그 가격이 조금 비싸면은. 이 가격에는 좀 이러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이 가격이면 직접 해먹지. 이 가격이면 뭐 먹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철면수심 차돌 짬뽕이 아무래도 가격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집에서 어떤 때 먹는 거냐면은. 24시간 중국집에 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일단 냉동실 하나 딱 쟁여놨다가. 뭐 캠핑을 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짬뽕이 문이 안 열었을 때 갑자기 딱 먹고 싶을 때 먹거나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요리죠. 아 그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한줄평을 찾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괜찮은디. 난 집 앞 중국집에서 시켜먹을래.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희 집 앞이 중국집이. 신라호텔 했던 주방장님이 계세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철면수심 차돌 짬뽕은 좀 가격이 나가니까. 아니 신라호텔 주방장님이 계신 데서 먹으려니까. 그게 좀 그런 거죠. 거기에 이미 입맛이 딱 길들여져 있는데. 이 가격에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 좀 여쭤볼게요. 네. 혹시 라이브나 인방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유 그 라이브나 인방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고 뭐 그래서. 한번 생각은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본 적이 있긴 했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컨텐츠 하는 것만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육아하는 시간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되게 가정적이시네요. 아니 그 유지하려면 해야죠. 유지하려면. 아 좀 약간 그 압박이 있어요 좀. 무언의 압박. 그러니까 막 강요하진 않는데 무언의 압박. 아니 뭐 행복해요. 원래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그죠. 알겠습니다. 맞다. 그거 하나 놓쳤네요. 아까 궁금했던 거. 대사를 20분간. 마지막 한 줄평을 20분간 고민하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한 줄평이 나온. 마음에 드는 한 줄평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 그런 일은 없죠. 원래 시작을 했으면 사람이 시작하는 것보다 매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맺는 거는 딱 맺고 끝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에 드는 대사가 생각이 안 나도. 어떻게든 나와요? 네. 어떻게든 그거는 꼭 해고 끝나야 영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건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그게 안 나와요. 한 줄평이 안 나오는데 육아하러 가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일을 할 때는 이것도 밥벌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거는. 일할 때는 천복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은. 아. 한 줄평이 아직 안 나와서 촬영 중이야. 나 좀 그. 육아하러 가는 게 좀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자. 요게 진짜. 저는 흑백 리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마지막 그 한 줄평.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즐겁게 보는 채널이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네. 좀 미리 드셔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뭐 광고나. 예. 그런 거는 이제 광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요? 문의는 전에는 되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문의는 많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문의는 많이 주시는데 그거를 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또 다 하면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아마 조절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채팅창에 흑돈님이 좀 대신 그 육아를 도와주러 가시는 경우도 있냐라는 채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네요. 아니 흑돈이 흑돈이 쟤는 아예 사교성 높고 전찬해요. 쟤는 그런 거 뭡슈.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무튼 무슨 질문 하려고 했더라. 아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와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게 제가 식품 리뷰에는 기준이 그냥 제 입에 맛있고 뭐 가격도 뭐 이렇게 딱 적당히 잘 괜찮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게 딱 맞았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입에도 맞고 뭐 가격도 가격도 충분히 괜찮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먹어봤는데 맛이 진짜 별로인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사실 그게 뭐 맛이 진짜 별로라기보다는 이게 제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제가 하나를 받는 거고 이게 다 입맛이라는 게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명이 다 다른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단식 그냥 제 입에 안 맞았다 정도인 거지 뭐 그게 잘못된 음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제 입에 잘 맞는 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죠. 제 입에 잘 맞는 거를. 아 그러니까 어 굉장히 많은 제품이 그 가짓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먹었고 그 맛이 다른 제품하고 맛이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리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광고는 한 몇 개 정도로 그 비중을 정해가지고 좀 넣으시는 편인가요? 제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3개요? 맥스 3개입니다. 맥스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광고 같은 것도 약간 위트 있게 재밌게 해야지 좀 사람들이 재밌게 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아마 한줄평도 좀 약간 장난을 장난기 있게 한다거나 좀 그렇게 하시나요? 좀 뭐 일종의 뭐 너무 칭찬만 하면 또 사람들이 재밌게 못 보잖아요. 사실 거기서 재밌는 요소는 우리 또 여기 흑돈이가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죠. 아 지금 채팅에서도 광고하면 성의태 지신다고. 네. 그럼 흑돈님 한 번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흑돈님. 광고할 때만 유독 설치해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뭐 광고가 되면 입이 드러나니까요. 아 소비 드러나니까요. 입이 드러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사실 이제 광고가 채널의 주된 수입원이죠? 네. 사실 조회수로는 채널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리뷰가 짧고 아무래도 그 들어가는 영상 촬영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좀 걸리고 앞에 조사하고 뭐 이런 앞뒤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채널들이 확실히 광고 수입의 비중이 좀 큰데 이 흑백 리뷰 채널도 좀 그런 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짧은 형식의 채널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광고가 아예 없으면 채널 유지가 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네요. 네.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오면 조금 서윗해지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되게 그 낯을 가리셔서 그런지 좀 힘들어 보이세요? 아 힘들지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음 궁금한 점은 리뷰를 술은 흑돈님이 드시고 음식은 백돈님이 드시는데 흑돈님이 음식을 먹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아니 흑돈이도 이제 종종 먹어요. 제 이제 요번에 그거 했지 얼마 안 돼서 한 3개밖에 안 한 컨텐츠가 있는데 2회먹이라는 컨텐츠를 해낸 게 있어요. 아 예예. 이 조합을 도대체 왜 먹을까 싶어가지고 보면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어떤 조합을 하면 맛있다 어떤 조합을 하면 맛있다 이런 거 엄청 나오잖아요? 예. 뭐 뭐 아이스크림에 뭐 하고 막. 예. 그런 조합을 우리가 직접 먹어보면서 근데 저 혼자만 먹으면 사실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니까 흑돈이랑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리뷰에는 2회먹 컨텐츠가 있죠? 아. 아. 그런 식으로 같이. 예. 흑돈님만 먹는 건 없어요? 술 말고? 흑돈님만 먹는 술 컨텐츠 밖에 없죠. 음. 나중에 그동안 좀 반응이 좋았던 그 리뷰 중에 그 몇 개 추려가지고 흑돈님이 다시 먹어보고 그 똑같은 음식을 다르게 리뷰하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어. 별론가? 그 다시 퍼오는 컨텐츠는 옛날 걸 다시 퍼오는 컨텐츠는 다들 좀 많이 이렇게 100만 넘어가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 뭐 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김창민님 좋은 가슴에다 딱 새겨가지고 딱 대게 한번 컨텐츠를 잘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 하실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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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좀 궁금합니다. 두 분. 어. 백두님은 뭐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국물 요일을 되게 좋아해요. 국밥이나 전골류, 탕류 이런 거 국물 떠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거든요. 아. 예. 국물 떠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니 밥 먹은 거 같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가격대도 그... 네. 가격대에 비해서 훨씬 큰 그 어떤 든든함을 주잖아요. 아. 그렇죠. 아니 국밥만 한 그릇 딱 먹어도 사실 요즘 밖에서 먹는 게 너무 좀 단가가 올라가서 그러지 집에서 국밥 딱 먹으려면 한 6, 7천 원에 딱 끝낼 수 있거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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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좀 많이 비싸면 한 8, 9천 원 정도 하긴 했는데 그런 건 또 양이나 퀄리티 이런 게 좀 다르니까 뭐 괜찮고. 근데 저희 집 앞에... 네. 네. 흑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고기 구워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저는 국물이나 이런 것보다. 아. 그래요. 간단히 구워먹어서 깔끔하게 끝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뭐 외식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백두님은 국물 요리 드시고 싶다고 하고 흑두님은 구이 드시고 싶다고 하면은 보통 누가 맞춰주세요. 그러면 곱창집을 가면 딱 괜찮습니다. 저는 곱창을 구워먹고 백두님은 전골을 먹고 하면 둘이 딱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한 테이블을 그렇게 나눠서 먹기도 해요? 네. 아니. 그거는 옆에 테이블에다가 끓여달라고 하면 다 끓여줘요. 이모님들이. 아. 그래요. 어차피 뭐 그만큼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럼 실제로 양이 좀 많으세요? 아니. 지금 양이 엄청 늘어가지고 뭐 어제도 촬영하면서 햄버거 두 개에다가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었는데 아니. 요즘 이게 양을 좀 줄이긴 해야 돼요. 지금 살이 최고로 쪄가지고. 드시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죠? 양이. 네. 아니. 뭐 음식 리뷰 끝나면 이걸 다 버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돈 주고 싶다. 다 돈인데 그게. 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게 다음에 먹어야지고 냉동실에 넣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애지가 나면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해줘.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2, 3인분은 그냥 드시겠네요. 네. 보통 음식점 가면은 하나만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꼭 시키고 나면은 꼭 적어도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에 김밥 하나 정도는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촬영할 때 몇 회분을 한 번에 찍으시나요? 아니. 보통은 하루에 하나 정도 해고요. 많이 찍으면 2개, 3개 정도 해고 예전에 진짜 가장 많이 찍었을 때가 하루에 7개 찍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끼니마다 드셔야 되니까 하루에 2개 하시면 하나 하고 점심에 하나 찍고 저녁에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아니요. 찍으면은 이제 전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늦게까지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 늦게 안 먹고 나서 이제 아침 되면은 보통 촬영을 한 11시, 12시 이때쯤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예를 들어 7개를 찍었다 그러면 한 밤 8시, 9시 끝나는 거죠. 음.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겠네요. 그 음식이라는 게 이제 앞에 딱 갔을 때 그것도 다 드셔야 되면은. 음. 그렇죠. 이게 뭐 좀 제가 아니 뭐 사실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 정도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든 다 어렵죠. 아. 그래서 그 될 수 있으면 하루에 촬영 하나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음식 다 먹어야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살도 살이고 이제 사실 건강관리를 좀 해야겠다 요즘 느끼고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촬영하는 음식만 딱 먹고 나머지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음.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팬미팅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네. 팬미팅 한 번 했었죠. 최근 이게 언제이냐. 2월인가 4월인가 그때 된 것 같은데. 네. 그 팬미팅은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셨나요? 아니. 이게 50만이 돼가지고 이제 팬미팅을 한 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구독자님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네. 한 번 다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소속사 얘기해서 소속사에서 이제 그 진짜 팬미팅하는 데 같은 데를 대관을 해주신 거예요. 막 연예인들 팬미팅하는 것 마냥. 아. 예. 예. 해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막 그 굿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제가 찾아가지고 다 주문을 하고 큐시트도 다 만들고 흑돈이도 와가지고 자기도 와가지고 자기도 노래 하나 부르겠다고 노래도 막 연습하고 그러면서 둘이서 같이 막 이거 스크립트를 한 시간 반짜리를 막 짜느냐고. 아. 정신없이 짰어요. 아. 이게 그 관계자도 아닌데 그 한 시간 반짜리 그 구성을 짜시고 굿즈나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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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해가지고 한 시간 반 했었는데 조금 섭섭해. 조금 다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딱 50분 모셨는데 예. 17분이 아쉽게도 못 오셨더라고. 바쁘시니까. 아. 17분이 안 오셨어요? 네. 못 오셔가지고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하고 굉장히 즐겁게 한 시간 반 동안 너무 재미있게 잘 즐겼습니다. 노슈율이 34%인데요? 아니. 이게. 아니. 3분의 1이 넘는. 3분의 1인데. 이게 돈을 안 받으셨나 봐요. 아. 예. 그냥 다 무료로 모셨죠. 아. 그래서. 당연히 모셨죠. 평소에 제 거 다 봐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받고 모셔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가고 싶은 마음하고 아닌 마음하고. 이거 랜덤으로 고르셨죠? 아니. 제가 다 사연. 사연 다 읽어보고 했어요? 4천 년 갔는데 그거 사연 고르는데 아마 일주일 걸렸어요. 다 읽어보고 골랐습니다. 아. 그런데 진짜 모든 일을 다 되게 섬세하게 하시네요. 사연 같은 것도 일주일 동안 보시고. 아. 그런데 사연도 그렇게 선정되실 정도로 쓰신 분이 노슈로 해가지고 좀 약간 마상이 있으셨겠네요. 준비도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 해주셨는데. 그랬으면은 진짜 대가 난 일이 있으신 거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거죠. 아.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셨고. 그럼 앞으로도 이제 페미팅을 좀 종종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뭐. 나중에 100만 넘어가면 한 번은 할까 싶긴 했는데. 아니. 지금. 그. 아무튼 한 번은 더 해야죠. 좀. 고데기는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좀 더 재밌게 한 번 잘 해봐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이제 좀 흑두님과 백두님이 같이 있는 걸 못 보여주셔가지고 두 분이 동일인물이라는 설이 조금 사실 그 전부터 돌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의혹이 좀 커졌어요. 그 이후로. 네. 그러니까 페미팅을 하고 나서 의혹이 더 커졌고 이거 좀 해명하실 수가 있나요 이게? 아니. 저희가 둘이 안 나온 거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장치죠. 아. 저희가 50만 및 게 안 되는디 거기서 그거를 해소해드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아. 이게 좀 약간 그 구독자분들이나 뭐 애청자분들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요소 하나를 남겨놓는 게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 그러면 두 분이 혹시 두 분이 혹시 뭐 여기 그 잠깐 같이 계신 거 맞죠? 아. 예. 예. 같이 있습니다. 흑두님 계시죠?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혹시 두 분이 탕수육 게임 가능하세요? 아. 제가 뭐 게임 같은 건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야. 야. 내가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래요. 아. 죄송해요. 혹시 이게 조금 약간이나마 해소가 될까 해서 혹시 그럼 두 분이 노래 같은 거 좀 가능할까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둘이 노래 연습한 거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 그래요? 이거 같이 부르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잠시만요 들어보겠습니다 서러워 우는 건 아니야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오래 전 알고 지낸 너와 함께한 내 모습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순말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순 없지만 아 같이 부른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그런 거 같이 불렀쥬 아니 근데 약간 연령이 보이는 게 예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니 그죠 아니 저 노래는 더 불르는 아니 명곡이죠 명곡 명곡 중에 명곡이죠 출생이 백도님은 빠른팔사고 흑도님은 그냥 팔섬입니다 예예예 아 저랑 동갑이네요 그 흑도님은 아 그래요? 예 동갑입니다 그리고 백도님은 저랑 이제 그 학년이 같은 학년이고 아 예 그럼 제가 동생이지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 아무튼 신기하네요 이게 또 어쩐지 더블유가 나와서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노래 같이 부르는 영상으로 좀 해명이 일부분 가능하다? 예 그렇죠 아니 그건 예전에 둘이 해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얘기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끝나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요 예예 좀 아쉬운 듯이 끝내야 또 재밌잖아요 아니 그렇죠 언제나 항상 아쉬워야 다음이 또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가장 첫 번째 목표는 구독자 100만이에요 아 100만이 진짜 그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말 가고 싶고요 예 그리고 뭐 그래서 100만을 위해서 컨텐츠들도 어제 또 새로운 컨텐츠도 올라갔고 예 계속 컨텐츠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 식품 리뷰나 음식점 리뷰나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식품 리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이거 말씀도 잘하시고 어떤 준비나 이런 것도 너무 꼼꼼히 하시니까 확실히 뭐 음식 말고 이제 다른 분야에도 그거 하시면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의 시너지가 또 너무 좋고 아 일단 100만 식품 리뷰로서 100만을 찍는 게 제가 식품 리뷰로 100만을 찍으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거든요 아 첫 번째가 누군가요 첫 번째는 찬피디님 아 찬피디님 그 획을 한번 그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그게 친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보고 재밌는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채널에서 많이 좀 소개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자 혹시 100만을 목표로 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위한 콘텐츠를 살짝 좀 공개하실 수도 있나요 지금 뭐 준비 중인 콘텐츠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 중인 콘텐츠들 7,80만 대 쓰려고 준비한 것들이 조금 한두 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인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머릿속에 하얘져서 하나는 또 생각이 나고요 사실 그건 영뷰 리뷰의 변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뷰 리뷰요? 네 영뷰 리뷰라고 중소기업 제품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소기업 제품 중에 그 뷰 수가 아예 0인 거예요 아 무관심 무관심 네 관심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을 중에 맛있는 걸 찾아서 음식이 정말 맛있으면 공개하는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저 본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시죠? 네 뭐 그런 거에 변형된 것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영뷰 리뷰에 좀 그 좀 약간 변형판 네 그죠 어 그거는 이제 7,80만대 하시려고요? 뭐 언제 언제인지 모르겠고 사실 그리고 그때 공개하려고 저희 비하인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모아놓고 있어요 재미있게 보시라고 아 네 그리고 이것도 막 무슨 그동안 했던 것도 모아가지고 몰아보기 형태로도 좀 내시고 하시던데요 네 그거랑 60분 딱 되면은 몰아보기 형태로 이게 또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는데 제꺼 영상은 길어야 3분 밖에 안 되니까 아 맞아요 그거를 그 좀 길게 트는 걸 오히려 긴 걸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이제 번거로워가지고 예예 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채팅 차이도 막 나옵니다 그 영뷰 리뷰가 진짜로 마음에 드는 제품만 공개하기 때문에 어 공개한 제품이 별로 없다 예예예 그렇습니다 공개는 많이 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영뷰 리뷰는 호평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사는 게 좋다 금방 매진되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채팅창이 올라오네요 예 사실 뭐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거나 중소기업에서 그런 거를 사실 사는 분이 뭐 한 100분 200분만 사셔도 자기께 원래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놓고 계시니까 아 예예 그게 금방 매진이 되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되면은 너무 감사해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막 그렇죠 저를 어쨌든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는 거니까 정말 감사해 줘 알겠습니다 점점 그 회색돼지가 되고 계셔서 예 아니요 아니요 그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침창미님 뵙고 침창미님 구독자님들 이렇게 또 뵙고 아 너무 즐거운 한 시간이었고 정말 이렇게 뭐 즐거운 추억 가슴에 탁 묻으면서 더 유튜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직 흑도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 오늘 만나뵈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예 저도 오늘 두 분 만나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해서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이게 인연이 돼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어 저희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